제 친구인 한나라 재상 한비가 펴낸 한비자라는 책광고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비자를 소개하는 대형 서점 종서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자는 일종의 제왕들을 위한 자기개발서입니다 한나라 재상을 지냈던 한비가 주제별로 제왕의 통치술에 대해 저술한 시리즈물인데요 법과 사상을 기본으로 왕의 절대 권력과 부국강경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강수진 홍진욱 남도영 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초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